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지금 전적으로 가계부채 이슈입니다. 이자를 다까지 했네요. 이자만 한 250만 원씩 집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숙제를 안 한 느낌 자산시장에 쉽게 말하자면 밀물이 왔던 거예요. 지난 한 8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게 밀물이 솔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올해 서른다섯에 김상우 씨. 그는 요즘 다 들어가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벌써 석 달. 매매도 전세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세의 수요장은 아예 없어요? 역전생한테 일어났잖아. 혼자는 찾아야 또. 눈쾌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게 역전생한테 일어났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없으신 거예요. 아예 없어요? 엄청 없어요.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내리는 거예요. 매매도 전세도 되는 거예요. 그저 손해보면 안 되잖아 또. 아니, 괜찮아요. 네? 대출이자 나가는 게 지금 벗은 거에요. 이 입을 너무 높아서요. 이걸 상승을 17,500원. 그저 할인 없으니까. 그 저 비어있을 게 됐고. 저희도 비어있는데. 아, 전화 보고 해주시죠. 저, 법상에 드릴 수도 있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틈만 나면 부동산을 찾는 김 씨. 이미 반경 5km 내 수십여 곳의 중개소에는 모조리 내놓은 상태입니다. 반굴로 오시는 분들이 차면부동산도 있고.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우체 다 보셨나요? 아니, 내놔 보세요. 저희한테 안 하셔도 돼요. 빨리 내놔요. 빌내시면 여러분들이 내놔요. 빨리 빠집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집은 지난 7월 경매로 매입한 빌라. 여기. 아, 여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앞에 있는 바로. 사실 지금까지 안 나갈 줄은 저는 몰랐어요. 사실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신축에 1일 1주차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고. 또 앞에 초등학교까지 건너편에 있는데. 신혼부동산은 더 올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사실 많이 살기도 하죠. 투자용으로 생각한 집. 애당초 계획은 경매로 낙찰받은 후 깨끗이 수리를 하고 가격을 올려 되팔 생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꺼운 이중창이 지금 되어있는데.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에 화장실도 이렇게 바로 있고.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붓박이장으로 되어있어서.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작은 규모지만 방 3개에 화장실도 2개나 갖추고 있는 집. 신혼부부는 물론 아이를 키우는 가정까지 빌라를 찾는 수요는 차고 넘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똑같은 물건이 1억 9천 5백에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을 못 나가도 제가 1억 8천에 내보낼 수 있겠구나. 오늘 부동산을 쭉 도셨는데 결국 여기는 얼마에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가서 1억 5천에 내놨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건 다달이 나가는 대출 이자 때문. 덕매에서 1억 6천 7백여만 원의 빌라를 낙차받았는데 천여만 원을 빼놓은 모두 대출입니다. 변동금리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금을 갚지 않는데도 이자만 지금 120만 원씩 나갑니다. 이자만 120만 원.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이자 내다가 제가 지쳐서 진짜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빌라를 포함해 빚으로 마련한 집이 모두 4채. 첫 번째는 인천의 논현동에 하나 한 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 두종동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제천의 마지막 네 번째는 인천의 갈산동에 이렇게 해서 4채 총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둘, 둘, 셋. 처음부터 다주택자가 되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7년 말 결혼 7년 만에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값의 반 이상이 빚이었지만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있는데 갑자기 1억, 1억 이렇게 오르더니 7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억 8천에 산 집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집값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불장이 펼쳐진 지난 몇 년. 확동이면 서울,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이면 문제는 집이 제거죠? 네. 문제는 비주지역이다. 그런데 비주지역은 부처는 또 아니다. 저 지금... 사람들은 빚을 내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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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 라인 있잖아요. 중동에서는 사실 안 올라와서 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지금보다 더 오르는데... 김 씨는 마침내 자신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 믿고 친구와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책을 보면 규제지역 하나 하고 비규제지역 하나 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갔는데 부동산에는 또 사람들이 많고 어제 봤던 물건이 오늘 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 빨리 해야겠다. 여기 또 기회, 여기가 또 기회인가 보다. 작년 말부터 올 7월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친구와 공동 투자로 지방 아파트 2채와 빌라 1채를 샀습니다. 집 3채를 사는데 든 돈은 모두 합쳐 6억 3천 5백여만 원. 집값의 대부분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본인 돈은 빌라를 살 때 보탠 1,200만 원뿐. 인생을 갈아탈 기회라 생각했던 부동산 광풍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며 막이 내리고 거품이 꺼지면서 날아온 청구서는 가혹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대출 원리금 125만 원에 투자형으로 산 아파트 2채와 빌라의 대출 이자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집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매달 갚아야 하는 돈만 350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의 7,80%입니다. 요새 어때? 이자 나가는 거 괜찮아?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담당 안 되지 진짜 언제까지 올라갈려나 진짜 방망가가 습하다 단돈 얼마라도 벌기 위해 김 씨는 와이프도 걱정 많지 아 진짜 무슨 말을 하기가 미안해 벌려놓은 건 많고 나가서 자기도 벌어보겠다고 직장 알아보니까 단돈 얼마라도 벌기 위해 김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습니다. 바쁜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얼굴 못 봐서 지금 뭐하고 지내냐 물어보니까 계속 알바를 하러 다닌다고 잠도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계속 주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게 와서 이래라 나도 바쁘게 지금 부를게 그래서 연락돼서 차에 저희 가게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년 6월이면 임대 계약이 끝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천안의 아파트 전세 3억 원과 신용 대출을 끼고 3억 7천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는 지난 10월 같은 평형대가 2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제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도 안 들어옵니다. 그걸 진짜 못 맞추게 된다면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부자 아빠가 될 거라 믿었던 기회는 터치되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얘기했던 게 우스갯소리로 버스 지나갔는데 택시 타고 쫓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였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심리가 금방 꺼지진 않겠지.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제가 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다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 보신 김상우 씨 사례처럼 요즘 대출이자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출 금리는 끝없이 오르고 아파트 값은 10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짐이 돼버린 아파트. 요즘 빚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자조적인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인데요. 작년 여름만 해도 0%대였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일 오늘 현재 3.2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된 건데요. 1년 3개월 새 늘어난 이자만 약 36조 3천억 원. 가계 대출자 한 명당 연간 이자도 평균 180만 원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자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 본격화된 2020년 초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를 장만한 결혼 4년 차 이재현 씨 6억 5천 5백만 원에 산 집은 6억 원이 넘게 올라 지난해 가을 최고가 12억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운이 좋았지만 참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실 제가 들어가서 살면서 이자를 내다 보니까 잘한 건지 싶긴 하더라고요. 신용대출 1억 원과 전세 5억 원을 끼고 산 집. 올 2월 전세 보증금을 빼주느라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만 33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출금리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처음 빌릴 때 3%대였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대를 넘어섰습니다. 1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8%에 육박합니다. 8%대가 되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14년 만입니다. 이제 6억에 대해서 0.08% 이자를 하면 연 4,800이고요. 여기 원금을 같이 상환을 해야 되니까 원금이 70만 원씩 12개월이면 840만 원에 4,800만 원을 더하면 5,6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4,700만 원이면 이러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달에 지금 4,700만 원 4,70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다르네요. 무서워. 무서워. 5,6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지? 10%까지도 얘기가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팔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20일 전세를 줘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안 팔리지 않을까요? 그 정도 금지까지 되면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지 않을까. 미친 아파트 값을 지나니 거센 고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속도로 빨리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높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금리가 낮은 시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사실상 없었던 거죠. 저도 마켓을 한 17년 정도 봤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사 타이틀만 보셔도 지난 7월 달에 기준금리 0.5% 빅스텝이라는 얘기를 하죠. 빅스텝 인상을 할 때 사상 최초로 빅스텝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상 최초로 4차례,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더 두려운 건 끝이 어디일까라는 생각들을 이게 현재는 감이 오질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이 단행됐었을 때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미국은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연준은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불과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4%대로 급속히 올렸습니다. 이번 달에 또 금리 인상을 앞둔 미국. 연준 내에서는 최소 5%, 많게는 7%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는 지금도 꽤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야죠. 항상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해요. 지금 우리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도 주고 5%도 주는 이런 예금 금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지 않습니까. 주식 안 사요.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면 우리 채권 안 사죠. 미국 채권 사죠.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려요. 즉, 한율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율이 급등하다 보면 우리 물가도 또 같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뒤따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각국이 기준 금리를 받으러 딱 붙였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돈의 홍수가 밀려온 거고 일찍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밀물이 들어와서 모든 자산을 뛰어올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밀물이 썰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빠르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시장이 안정됐더라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을 사람들. 전산을 월차로 남아있을 사람들조차도 집을 매수하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끌러고 페넥바잉이죠. 30대 직장인 최민지 씨도 그 중 한 명. 집값이 꼭지를 찍었던 지난해 여름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거만 해서 먹어요. 김치는 엄마가 섞어줬어요. 그런데 술도 부모님이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원래 낮에 아빠가 왔다 갔는데 아빠가 아까 냉장고에 소주랑 맥주 넣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웃었어요. 제 돈으로는 안 사요. 술도 안 사요? 본인 번호로? 회식 때 먹는 걸로 참자 이러고 있어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긴축재정. 6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3억 7천 5백만 원. 집값의 절반 이상이 빚입니다. 소득의 절반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대출마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샀고 대출 덕분에 집을 산 거니까 그때는 제가 소득이 별로 많지 않아서 신용대출을 못 받았었거든요. 만약에 4억이나 5억을 대출해줬으면 전 그거 받았을 거예요. 지금 누구야 하는 게 그때 제가 주식으로 날려먹은 5천만 원? 이런 게 있었더라면 평수도 더 한 2, 3평이라도 넓은 데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더 남쪽에 있는 동네를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털을 잡은 곳은 노원구.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지은 제 30년도 넘은 아파트였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서울에 집을 못 살 것만 같았습니다. 외울에 딱 떠서 갔더니 30년 전에 짓고 나서 한 번도 수리되지 않아서 집에 있는 모든 문짝과 샷시가 다 썩어 있었어요. 바닥도 기울어져 있는 채로 살고 엄청 낡고 진짜 썩은 집이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바로 올리시더라고요. 거기에 경쟁자가 또 엄청 붙어서 제가 선택을 받아요.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매도인이 갑이었던 시기. 갈대를 정하지 못한 집주인 가족에게 두 주간의 무상 거주까지 허용하며 간신히 집을 계약했습니다. 30년 묵은 집을 뜯어 고치느라 인테리어 비용 2,6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매매가 사실 몇 건 없었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5억이었더라고요. 5억? 네. 작년에 이 5천에 사셨는데 네. 네.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노원 같은 데는 재건축 이슈가 진짜 많았고 제가 산대도 안전진단 그걸 통과해가지고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건축만 되면 돈을 번다 이런 분위기가 정말 많았고 근데 제가 집 사고나서 한 3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녀가 활동하는 재테크 대화방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 망했다. 너무 힘들다. 애기 이름 대고 누구야 미안해. 기존 전세가에서 엄청 깎아서 우선 전세해서 대출 끄고 우리가 한 번은요. 대출 없이 6억 집이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5억이 되고 4억이 되고 전국 아파트값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 노원구의 상승세도 가팔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거래가 이뤄졌는데 절반가량이 민지 씨와 같은 2, 30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마 6억, 내가 지역에 6억 4천 중인가 얼마주고 샀었을 거야. 네, 네, 네. 이거 4천인가, 이거 5천인가? 순수한 육자면 5천이야. 7%만 되면 7, 30, 7, 30. 3,800이 이자는 나가야 돼. 회푸면 이 사람이 5억, 5억 육자받을 때 1년에 4천만 원이라는 거를 내야 돼요. 이 사람 이자를 다까지는 거야, 자금이 없는 거야. 4천만 원의 자금 돈은 아니잖아요, 이건 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사냐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뿐이 아니라. 여기 사는 다 손님들이 보통 1년에 한 3,500선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반이 집값과 이자로 나간다면 애들하고 어떻게... 요새 자꾸 몇 달씩 염체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올 가을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죠. 버티고 버티다. 저렇게 나중에 계속 안 되면 이제 마이너스 나는 거에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민지 씨가 산 아파트는 집값 폭등기였던 지난 2년간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단지. 빚을 내 집을 산 2030들의 상황은 어떨까. 빚의 수첩은 전체 3,481세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국토부에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입수해 이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2년 동안 집값은 평균 1억 5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모두 35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33건이 20,30대 거래입니다. 열해 7은 집을 사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추가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자본이 집값의 10%에도 못 미치는 집도 열례가구나 됐는데요. 지난해 2월 5억 9천만 원의 집을 산 30대는 자기 돈 900만 원을 빼고는 모두 빚이었습니다. 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경제 주체에 기대가 생기게 되면 이때는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 경제적 행위를 하는 데 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영걸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빠른 금리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 리스크를 오롯이 안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자산가격이 떨어지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주담대 신규 같은 경우에 지금 5%, 6%가 허다해요. 이자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버블이 터지는 건 6억에서 15억 사이가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특히 이제 영끌의 친구들 자산 다 날릴 수 있거든요.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시나리오 나와야 돼요. 작년에 36이었는데 집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숙제를 안 한 느낌이었고 뭔가 사회생활의 성적표를 집 한 채로 받는 느낌이 있었고 여기에 전세 사는 애가 있어요. 월세 사는 애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전세 월세 사는 애들이 되게 위축됐으면 지금은 걔네가 위너고 집단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다 보고 요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